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까르보나라를 사주실 수 있습니다 느끼하지만 맛있어 오우야 어디냐 가야돼 요거 야 이거를 아 이거 해줘야지 나 이거 왜 이 손동작보다 머리 흔드는게 더 맘에 들지? 원본은 저 손동작이잖아요 아 근데 왜 나 머리 흔들고 싶어서 이 노래만 들으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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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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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끼어들어야 돼 자재가 없어. 까비. 나 노파꾸야. 잠깐만 이거는 좀 죽여야 돼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이겼다. 지지. 아 힘들었다. 아이고 지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